우리은행 마크와 로고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예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플레이스 선택하시구요. 우리은행 마크 이미지 클릭하시고 링크에 체크 해제 하시구요.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한 후 도큐멘트에서 클릭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원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ellipse 툴 선택해 주시구요. alt-shift 키를 누른채로 드래그 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fill 클릭해서 앞쪽으로 하시고 난 주시구요. stroke 클릭해서 앞쪽으로 하시고 우선 검정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구요. 그려진 원을 복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alt키 누르고 라인을 하단으로 드래그하고 shift키 누른채로 수직 복사 하겠습니다. 동작 반복을 다섯 번 정도만 할게요. ctrl 키 누른채로 ddddd 다섯 개 복제를 해 주세요. 첫 번째 라인 클릭하시구요. eye dropper 툴 선택하시구요. 이미지에서 가장 진한 군청색을 클릭을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구요. 위에서 두 번째 원을 클릭하구요. eye dropper 툴 선택하시구요. 이미지에서 두 번째 진한 파란색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하구요. 세 번째 원을 클릭하시고 eye dropper 로 이미지에서 밝은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구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 네 번째 원을 클릭하고 eye dropper 툴 클릭하고 이미지에서 흰색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하시구요. 나머지 원은 잠시 다른 위치로 배치해 놓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구요. 다른 위치로 배치를 해 주실게요. 이제 가장 진한 군청색과 흰색을 블렌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개 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구요. 오브젝 메뉴에서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을 해 주세요. 도구 상자에서 블렌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하구요. 스페이싱 목록 버튼 클릭한 다음 스페이십 파이드 스텝을 선택하시구요. 스텝은 20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입력하고 OK 버튼 클릭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구요. 복제한 원을 이미지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확대해서 이미지의 아래쪽 곡률을 맞추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고, 이미지에 맞춰서 공률을 확인해 보시구요. 다시 확대하기를 반복해서 이미지에 맞추고 공률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맞은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복제한 원을 이미지에 맞추시구요. 두 개의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큰 원도 클릭해서 두 개의 라인 원을 선택하시구요. 패스 파인더에서 세 번째 인터셋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겹친 부분만 남겠죠. 아이 드로퍼 툴 선택하시구요. 이미지에서 군청색을 클릭해서, 겹친 부분만 남겨진 원에 군청색을 채워 주시구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구요. 앞에서 만들어진 블렌드 도형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 맞춰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또 하나의 원을 가지고 오시구요. 역시 이미지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세요. 이 원은 클리핑 마스크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구요. 이미지는 락을 안 걸어놨으므로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이미지 클릭해서, 이미지는 선택해서 제외를 시켜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들어갈게요. 오브젝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해주세요. 완성된 마크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이미지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흰색 부분과 우리가 그린 흰색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렌드 개체의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개체를 클릭을 해주시구요. 다시 따닥 더블클릭해서, 분리 모드, 즉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화면 위쪽에 회색 바가 뜨구요. 이제 왼쪽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블렌드 모드 개체를 클릭하고, 다시 따닥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흰색 원을 클릭하구요. 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흰색 원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색 원도 클릭하고, Shift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원과 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중간톤의 파란색 원도 클릭하구요. Shift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구요. 그래서 4개의 원 간격이 균등하게 배치를 해주시구요. 이제 아이솔레이션 모드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의 회색 바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미지랑 다시 검토를 해보실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과 다른 색상의 원 위치를 조절을 해서, 이미지에 맞춰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하단에, 우리은행이라는 로고는, Pathfinder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